춘삼씨 춘삼씨 여기서 뭐하세요? 저 폭포 자연 보면서 마침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앞글자 맞다면 공교롭게도 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갈빗집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갈빗집 앞인데요? 그럼 한번 갈비를 맛있게 해서 먹을래 이동갈비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? 춘삼씨 춘삼씨 포지ию 지금 이동갈비가 나와요 이게 진짜 처음 보고 오는 날 좋게 잘 어울리며 계란만 넣어봐도 좋고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봐도 좋고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봐도 좋습니다 계란을 넣어봐도 좋습니다 먹으러 왔어요 먹어 볼게요 너무 부드럽고 분명 입 안에 있었거든요? 이게 없어졌어요 하나 넣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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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 입에 넣었는데 진짜 맛있고 약간 갈비가 좀 달달하면서 어쨌든 또 달고 짜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동갈비구나 모빙갈비구나 그 갈비를 먹다 보면은 뭔가 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바로 맥거로 마콜리 한 잔 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일단 목에서 넘어오는 그 느낌이 일단 목에서 넘어오는 그 느낌이 이제 비밀병기 여기서 뜯어먹을게요 그리고 뜯어먹는 집 뜯어 먹는 집 뜯어 먹는 집 행복합니다 맛있어 이동갈비랑 이동막걸리 이동갈비랑 이동막걸리 일단 갈비는 진짜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 완전한 조화 그리고 완전히 부드러움 뼈 뜯어먹을 때 그 그거 그거 벌써 또 먹고 싶어지네? 막걸리 또 이동막걸리 또 한 잔 들이켰는데 어우 막 그 쏘는 느낌이 나중에 또 먹으러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막김없이 들어가지 멈출 수 없어 뒤져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